음악 박남규 노조위원장 등 노사관계자들과 현장을 둘러본 뒤 현장근로자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영천경제의 큰 촉을 담당하고 있는 관내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경영상의 어려움과 현장에서 겪는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정체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영은 자체 부품 금형 자동차 설비의 생산 역량을 보유한 토털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등 국외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입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해 기업이 더 큰 도약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사가 모두 행복한 영천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최규리 기자였습니다. 최규리 기자였습니다. 최규리 기자였습니다.